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마찬가지로 랭프레이트의 서양 철학사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425페이지 제11장 18세기의 영국 철학으로 오늘 챕터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조금 전개 방식을 좀 다르게 해볼까 계속 연구는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의 피드백도 듣고 저희가 나름대로 고안해 본 결과 조금 변화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지 간단하게 일단은 저희가 이제 2시간 2시간 철학인데 어쩌다가 4시간 철학으로 전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를 녹화해 버리니까 저희도 좀 지치고 그래서 2시간에 최대한 맞추기로 했어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각각의 철학자들마다 이렇게 불을 정확하게 끊어가지고 또 정확하게 2시간 내로 분량을 분배해서 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A, B, C를 배운다 하면은 A, B, C를 나눠서 부로 나눠가지고 2시간의 분량으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념 정리를 좀 저희의 표현대로 한번 해볼 거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전에 읽었었던 것보다는 내용이 빈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의 견해도 포함시키고 조금 더 자유로운 대화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조금 흥미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제 11장 18세기의 영국 철학 그리고 오늘 제 1부는 버클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근데 버클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18세기 영국 철학에 대한 전체 개요부터 한번 들어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냥 간략하게 17세기의 영국 철학자들을 18세기 영국 철학자들이 반박했거든요 네 맞아요 부정해요 네 부정했거든요 그거 하나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데카르트와 로크 그런 철학자들이 그 이전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오는 버클리, 휴, 리드의 차이점이 뭘까요? 윤님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전체 공통 주제는 인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식이요? 그리고 차이점은 실제성 실제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 전체는 뭔가 인식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인식할 수 있냐 없냐 그렇죠 어쨌든 그 전체 게임 카테고리는 인식인데 인식론 인식론인데 이것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좀 다른 거죠 아 18세기 영국 철학자들은 돌풀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저도 인식론 화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을 좀 불신했다는 거 17세기 철학자들 철학자들은 특히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본유관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렇죠 이제 이성을 어쨌든 이성의 지위를 확륙하긴 했어요 그렇죠 이성이 저 사물들 물체들은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 자체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중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쨌든 저거를 파악을 할 수는 있어 그런 것 같고 로크 같은 경우에는 관념이 마음과 대상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관념 자체를 못 믿잖아 이 사람이 관념 이거는 이성을 불신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관념을 못 믿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18세기로 넘어갔어요 저는 이게 진짜 기본 이해가 되게 중요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근데 데카르트가 시작되기 전에는 형이상하게 관심이 많았다 봐요 우리는 뭘까 이 세상은 뭘로 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뭘까 약간 이런 고민들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를 기점으로 해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거 진리가 뭘까 우리는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가졌다 봐요 맞아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그거를 이성으로서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사유하면 사유하면 진리에 깨달을 수 있어 약간 이런 주의였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 필요 없고 사유만 하면 돼 아 그 자기는 그러니까 사물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사유만 할 수 있으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그 데카르트의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그 결과적으로 본유관념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본유관념이라는 거는 전편 보시면 알 겁니다 그 예전편 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수단으로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핵심은 저는 그렇게 봐요 데카르트는 사유하면은 알아서 세상의 이치랑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다라고 전제했다면 결과적으로 우린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잖아요 즉 하얀색 스케치북이 있을 때 이 사람은 굳이 그리지 않아도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사유만 해도 그러네요 나무를 보지 않아도 사유하면 그릴 수 있는 거다 약간 이런 중점자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경험론자의 대표적인 로크 같은 경우에는 이 백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지식을 우리는 관념, 관념이라고 지칭한다 그러니까 인식하는 거에서요 관념이다 그런데 이 관념이 실제는 아니다 되게 어렵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관념이라는 건 실제가 아니어서 이건 우리의 약간 이미지다 그래서 약간 나중에 포기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실제를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로크한테는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따지면 관념을 못 믿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새 이 사람은 절망적으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과학적 사고방식이 우리가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 너무 당연한 소리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 라고 할 텐데 왜 저희가 저번에 뉴턴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뉴턴과 갈릴레이는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만물은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상은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적 개념 그 기계적인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철학자들이 좀 탐구하기 시작했다고 봐요 아 진짜 이 세상이 수로 이루어져 있나? 그럼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는 관념은 뭐야? 이게 실체야 아니면은 우리의 그냥 허상이야? 이것들 이게 되게 중요했다고 보고 17세기 때까지는 이 관념들을 실제 특히나 로크는 이 관념들 우리의 이미지들을 허상이라고 여겼는데 이제 18세기 때부터는 이것도 실체다 우리가 떠올리는 관념과 이미지도 실체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한번 그럼 버컬리 넘어가 볼까요? 네 버컬리는 제가 한번 간략하게 소개 그냥 요약을 해볼게요 버컬리는 세 문장만 하면 끝나요 첫째 문장은 그 사물들이 사물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탁자나 모든 것 모든 것 물체라고 하죠 물체 물체들이 실제한다 실제로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첫째고 첫째 전제고 두 번째 전제는 그 사물들이 실제하는데 그 사물들은 관념이다 관념이다 일단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직 관념이다 이거 나중에 저희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가 그 관념이라는 거고 세 번째는 그 관념들 실제하는 사물의 관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념이라는 거죠 저 여기서 또 신을 끌어들여왔다 신을 끌어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는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건가 다 그걸 또 끌어오긴 한 것 같아요 뭐 좀 각자의 견해긴 하겠지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거를 논쟁하기 위해서 계속 자신의 이론을 밝히죠 엄청 길게 막 논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버클리가 일단 첫째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제 논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물질이 실제한다 우리가 물질을 지각하잖아요 물질을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딴 거 떠나죠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물질은 실제하는 거다 실제 존재하는 거다 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 실제하는 게 이게 그 이전의 철학자들에 대한 반발로 이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이전의 사람들은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 연장실체 로크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버클리는 환상적인 이론이다 허구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측에 의해서 그러니까 데카르트와 로크가 말한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사물들이 있는데 그 사물들의 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물들의 실체는 자기도 몰라 어떤 인간도 모르는데 어쨌든 있긴 있대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조금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사물들의 실체가 있다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따지고 보면 되게 웃기는 게 버클리만이 진짜 공감이 가는 게 아니 실체가 있긴 있는데 인간이 파악을 못해요 로크도 그렇고 있긴 있어 그런데 관념이 파악을 못해 그럼 너네들은 도대체 그게 이론이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가 있는데 그게 감각으로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우리의 시각이라든지 촉각 이런 청각으로 그 사물의 실체를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는 거예요 버클리의 이론으로 따르면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의 철학자들은 아니야 우리의 시각과 청각 이런 것들이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 어떤 사물의 본질적인 실체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히 상식적인 게 버클리의 입장인데 그땐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첫째 문장 전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물들은 실제 하는데 그걸 감각기관으로 밝힐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한 거죠 그 전에 그리고 두 번째 명제가 나와요 오직 마음속에만 그 관념들이 있다 이 부분이 마음속에만 관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 버클리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책상이나 물병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긴 있는데 관념 관념 마음 안에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긴 맞아요 관념 안에 우리가 인식을 하니까 쟤네들은 그러면 저는 또 질문이 스스로 질문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관념으로 저것들이 다 보이고 느껴지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 마음 밖에는 없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걸 갖고 연구한 거라니까요 밖에는 없나? 근데 이거를 이걸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버클리의 주장은 실제론과 관념론을 관념론을 섞어놓은 건데 섞어놓은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셋째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대요 명제가 지금 방금 제가 했던 질문들 내 마음 밖에 있는 물체들은 마음 밖에 나의 밖에 있는 물체들은 뭐지? 실제 없나? 밖에는? 그러면 내가 관념 갖고 있는 테두리 밖에 불탈이 밖에는 대체 그럼 뭐지? 없나? 없나? 그리고 이게 세상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의 관념 안에 물질이 있고 윤님 관념 안에도 물질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복잡해지는데 세 번째 문장이 좀 해결해졌어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하나님의 관념 안에 있다 버클리의 유신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버클리 관련해서 이 이론에 관련해서 나눌 만한 얘기들을 궁금했던 것도 좋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는 앞으로 근대 철학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니까 핵심은 실체 실체 이거와 관념 이거를 저희가 계속 곱씹어봐야 된다 봐요 어쨌든 인식론에서 실체와 관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논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에 대한 용어를 자기들만의 각자만의 해석을 잘 해놓지 않으면 각자만의 받아들임을 잘 해놓지 않으면 애시당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맞아요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쉽게 예시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팟캐스트 말고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물병이 제 앞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물병이 실제 하잖아요 이 물병을 가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실제 존재하는 물병이죠 그러니까 보이는데 만져지고 근데 이제 이 물병이 실제하는 물병 실제 존재하는 물병이 나에게 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내 뇌에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 그럼 이 이미지 이거를 관념이라고 하는 건데 이 관념은 또 뭐냐 이것도 실제야?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전에 17세기까지만 해도 철학자들이 이 관념을 관념은 주관적이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이 색깔이 다르고 그럼 이 관념을 내가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물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내 감각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믿을 거는 이성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많이 했던 거죠 철학자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이런 논의가 시작되었냐 저는 물리학적인 관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로크도 저번 주에 설명했지만 제 1성질, 2성질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1성질은 얘가 갖고 있는 힘 자체 에너지적인 측면 얘의 형질, 진량 이런 것들을 말했고 제 2성질은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 그러니까 얘가 페트병이잖아요 페트병의 원료들이 이렇게 갖춰져 있고 아무튼 혼합물로 인해서 이 지금 모양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1성질 얘가 갖고 있는 제 1성질이고 약간 분자적인 측면이죠 제 2성질은 하얀색 측면도 지금 보이고 파란색 디자인도 보이고 아, 색깔? 네, 약간 색깔 그리고 약간 정말 말 그대로 색깔, 빛깔 이런 정도 그리고 맛을 음미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2성질은 주관적인 건가요, 그러면? 약간 주관성을 띄고 있죠 1성질은 좀 객관성에 가까운 객관적인 것들 근데 이거를 왜 논의하기 어렵냐면 이 사람들 사고 방식으로 해서 좀 어려운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물리학적인 현대 과학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저도 그 포인트 느꼈는데 지금 현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철학자들의 논의가 별로 쓰잘데기 없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 논의를 초월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로크나 데카르트가 지금 현대에 나타났으면 이런 논의를 안 하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물은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데 데이터가 있고 그러니까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철학은 어쩔 수 없이 그 현대 과학적인 성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현대의 철학을 하려면 과학을 할 수밖에 없대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대요 저는 그 측면에서 오늘 또 이야기할 흄과 로크의 입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자 이런 건 아니어도 우린 과학의 토대 위에서 함께 가야 된다 약간 이런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저 되게 좋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물병이라는 것인가 모든 물질이 따지면 실제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냐 뭐 이대하냐 아니면 진짜 우리가 현대 과학처럼 생각하는 원자 분자냐 맞아요 이거를 논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정의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거 갖다가 싸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추측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이 이럴 것이 다 가설 아니에요 그렇죠 가설만 내세우니까 누가 더 논리적인지 그런 싸움으로 확 붙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맥락에서는 이 사람 논리에서는 이게 또 맞아 맞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붙다가 결국 과학이 이 모든 논란을 종식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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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게 참 이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조금 감정이입해 보면 굉장한 논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뜨거운 논의를 한 건데 맞아요, 맞아요 우리 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쉬운 풀이를 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버클리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더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글쎄요 글쎄요 그쪽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이 사람이 양력 같은 거 봐도 미국으로 인디언들 인디언들을 개정하려고 미국으로 갔대요 갔다가 원래는 자기 혼자만 생각했던 건데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정부 지원을 안 들어오고 그래서 3년 만에 철수했잖아요 그 정도로 어쨌든 신실한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 철학자로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자기 철학에 끌어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그런 관계들을 막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버클리 철학에 의하면 인간이 세계를 우리 감각기관으로 온전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를 파악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관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계를 막 자기 상상이나 허구에 빠지지 않고 세계 자체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 투철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세계를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되게 살만 나겠다 세계를 막 경험하는 거 저희 꽃들이나 어떤 자연을 관찰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관념을 파악하는 거고 세계를 파악하는 대로 내가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감각을 인정했으니까 이런 철학은 그래서 그게 맞고 틀리고 떠나서 되게 좀 건강한 그런 사람은 되게 좀 살아갈 활력이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딱 책 읽으면서 떠올랐던 게 약간 버클리랑 데카르트랑 방식은 달라도 목적은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데카르트도 신을 끌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둘이 뭐가 다르냐면 오늘 그 휨도 마찬가지인데 그 버클리랑 휨의 공통점이 뭘까 봐 보면 약간 그 엘리트적인 측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뭔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엘리트냐 아니냐 그런 걸 떠나서 데카르트는 신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신에 도달하기 위해선 우리의 이성의 과정들을 최고까지 올려놓으면 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본유관념으로 본유관념으로 그런데 버클리 입장은 굉장히 간단해요 신은 존재한다 그리고 아무리 철학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 사유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어도 이 눈앞에 있는 물병 볼 수 있지 이거 실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관념 얻을 수 있지 맞아요 맞아요 관념 맞아 이것도 실제 하는 거야 이거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즉 너가 열심히 이성을 닦지 않아도 너는 실제를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아 맞네 이성을 닦는다는 거는 좀 뭐랄까 사유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좀 부유하고 뭔가 좀 교육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천재던가 직업인들만 할 수 있는 영역같이 만들고 그럼 엘리트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런데 버클리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서 나오는 게 종교가 학문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종교가 학문에 도움이 될 거다 학문을 좀 더 유용하고 간략하게도 하고 요령 있게 해줄 거야 그런데 이 말 자체는 보편성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둘의 범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데카르트는 약간 굉장히 천재적인 소수적인 측면인 거고 버클리는 이걸 굉장히 다수적인 측면으로 보편성을 띠려 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런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버클리는 뭐 이 정도 할까요? 개는 정리로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벌써요? 아니 뭐 이제 뭐 저희 몇 분 했죠? 아니 뭐 우리 우리 쫙 나갑니다 우리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굳이 이 캐릭터들에게 연연하지 않아요 연연하지 않고 그동안 너무 좀 질척거렸어요 저희가 네 뭐 시간 남으면 뭐 딴 이야기 또 하고 아 그렇습니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이제 좀 책을 줄친 거 다 읽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아 그런 이야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 그 이 램프레이트 책은 네 한 번 읽어서 안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진짜 공감하죠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해 자체가 안 가요 맞아요 버클리 읽었을 때랑 휴미 읽었을 때 진짜 공감 가는 게 첫 번째 읽었을 때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맞아요 아 나 큰일 났다 이번에 항상 매주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째 읽으면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기는 해요 무조건 그냥 난해하기만 한 건 아니라 그래도 잘 쓰긴 잘 쓰여진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되게 재밌게 읽고 있고 맞아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굳이 마지막 한 가지만 덧붙여서 설명하고 끝내자면 아 네 좋습니다 그 18세기 연극 철학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네 이제 17세기는 17세기까지는 근데부터 약간 주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내 주관성에 의해서 생기는 주의들 내 주관적인 약간 능력들인 거죠 근데 이제 18세기 버클리 때부터는 실제가 무엇인가 차라리 거기서부터 좀 파악을 하자 실재론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경험과 자연의 분리 이런 말이 나와요 아 맞아요 맞아요 경험과 자연 근데 여기서의 자연은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좀 이해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험과 자연을 분리한다 경험은 다른 말로 하면 감각? 감각이죠 감관 뭐 이런 식으로 용어 정리가 좀 각자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맞습니다 일단 그럼 버클리는 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고 아마 오늘 그 이후의 인물들을 말할 때도 중간중간에 인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버클리는 이 정도 개념 정리와 간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1부 시간은 마무리하고 2부 시간대 이제 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